안녕하십니까 이치님 여러분 오늘은 저희집에 냉장고가 배달되었다는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비노만이라는 곳에서 냉장고가 배달되었습니다. 삼성냉장고입니다. 한국의 냉장고는 변압기를 사용하여 전압이 다르기 때문에 이곳에서 새로운 냉장고를 샀습니다. 아들이 이곳에서도 즐거운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자전거를 타는 아줌마나 유모차를 타는 아줌마도 보여드립니다. 삼성냉장고가 큰 트럭에 실려서 집으로 배달되었답니다. 냉장고가 오기까지 냉장고가 없이 생활하느라고 너무 힘들었어요. 큰 트럭이 집에 들어오니까 아들이 너무 좋아했습니다. 운반하시는 분들이 번쩍 들어서 부엌으로 넣어드렸어요. 냉장고는 1시간 동안 틀지 말라고 하셔서 1시간 후에 틀었답니다. 삼성냉장고가 보이시지요. 이곳에서는 한국 냉장고가 가장 품질이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냉장칸이 위에 있고 냉동칸이 밑에 있는 구조랍니다. 지금도 잘 사용하고 있어요. 냉장고가 곧들일이 덧을 수록색할 때가 있는지 확인하고 있어요. 다음 영상에서 수업을 받을 수 있습니다.